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파워디렉터 앱. 파워디렉터 앱의 사용환경설정에 대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파워디렉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환경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파워디렉터 앱을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워디렉터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세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오프닝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스마트폰 파워디렉터의 정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워디렉터 앱을 터치하면 제 상단에 보면 새 프로젝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사용자 설정은 어디에 있냐면 이 왼쪽 상단에 작대기 3개 있죠. 이 속에 있습니다. 파워디렉터를 설치한 후에 반드시 사용환경설정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 짝대기 3개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에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 속에 사용환경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블렉터에 로그인이라던가 조직에 참여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사용환경설정을 터치하겠습니다. 여기 사용환경설정을 터치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환경설정을 하면 제일 위에 기본이 나와 있고 여기 기본 비디오 품질에 FHD 1080p로 되어 있죠.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편집할 때 어떤 해상도를 할 것이냐를 정하는 곳입니다. 울트라 HD 4K로 하든지 FHD 1080p로 하든지 720p, SD360p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편집 동영상의 해상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유튜브에 맞는 것은 FHD죠. 이걸 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종이 최고부로 울트라인 경우에는 4K로도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4K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일단 FHD 1080p을 해서 보편적인 해상도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가게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UI 편집 모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죠. UI는요. UI는 뭐냐면 U는 User,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I는 Interface라는 뜻이에요. Interface. Interface라는 것은 모양, 모습 이런 뜻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편집 화면 모드를 사용할 것이냐를 정하는 곳입니다. 자,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세로가 되어 있고 이 다음에 가로도 있고 자동해준도 되어 있는데 가로를 하면 키네마스터에 익수한 사람들은 가로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로를 하시다가 나중에 점점 익수해지면 자동회전으로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로를 하다가 점점 익수해져서 나중에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렸다가 세로로 돌렸다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익히면 자동회전으로 바꾸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키네마스터에 익수한 분들은 가로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가 됐죠. UI 편집 모드 변경해서 그 다음에 기본 이미지 길이는 기본적으로 5초가 되어 있어요. 5초 5초 너무 짧죠.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이 슬라이드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끝까지 오른쪽으로 밀어서 10초 하고 있습니다. 10초 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끝에 있는 S는 Second라는 뜻입니다. Second는 둘째라는 뜻도 있지만 초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10초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을 터치합니다. 10초로 설정했어요. 자 기본 이미지 10초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기본 이미지 효과는 Fan & Zoom이라고 되어 있는데 Fan & Zoom이란 것은 Fan은 돌리는 거죠. 화면을 사진을 돌리는 거예요. 이미지는 사진이잖아요. Zoom은 Zoom in, Zoom out 것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현재 지금 기본 이미지 효과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왼쪽에 와 있죠. 그래서 사진을 움직여하고 싶으면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얀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가게 해야 기본 이미지 효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또 편하다는 게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텍스트 효과 기본 지속시간 텍스트는 글자죠. 자막입니다. 자막이 화면에 몇 초 동안 보일 것이냐 김현재 5초로 되어 있죠. 이후에 이미지 길이를 10초로 해놨으니까 여기까지 맞추는 것이 편집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텍스트 효과 기본 지속시간도 10초로 이렇게 10초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효과 기본 지속시간도 10초로 바뀌었죠. 이 다음에 이 다음에는 탐색 후 계속 재생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탐색 후 계속 재생은 편집할 때 어떤 항목을 예를 들면 글자를 입력하는 것을 자막을 입력하면서 완료했으면 재생이 자꾸 돼요. 플레이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터치를 해서 동그라미가 왼쪽에 오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타임라인에서 크림 맞춤 효과 사용이 있는데 크림 맞춤 효과라는 것은 스냅 효과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글자라든가 동영상과 글자라든가 혹은 스티커라든가 그 길이가 탁탁 가까이 가면 탁탁 맞아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정을 해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집하기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것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타임라인에서 개체 선택 시 도구 메뉴를 연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개체 선택이란 것은요. 개체란 것은 뭐냐면 편집 타임라인에 가져오는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글자 스티커 효과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것이 개체입니다. 개체를 선택 터치를 하면 터치를 하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도구가 예를 들어 뜨는데 그것을 바로 하단에 뜨게 만들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도구가 뜨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현재 이 현재 상태는 지금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가 있죠. 하얀 동그라미가 그래서 이거 개체 선택 시 도구를 도구를 연다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미디어 라이브리에서 파일 이름 표시 이것은 뭐냐면 미디어 라이브리는 키네마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디어 브라우저와 같은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의 폴드가 있는 곳이에요. 그 폴드 속에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 파일에 그 파일의 이름이 표시되면 이것이 뭐다는 것이 알기가 더 편리하겠죠. 물론 화면에 기본적으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폰 기종이 성능이 좋은 경우에는 터치를 하는 게 좋아요. 터치해서 설정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밑에 보면 프로젝트를 사이버링크 크라우드로 내보내서 PC에서 편집한다 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PC와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PC에서 파워디렉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연결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구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사이 컴퓨터에서 파워디렉터보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가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고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설정한 다음에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최하단에 보면 모든 기본 팁이 활성화라고 있죠. 지금까지 설정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툭툭 하면 모든 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화면에 글자가 뜯다가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정한 설정한 것이 쭉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하치 적용하고서 여기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하고 뒤로 가기로 하면 여기에 메뉴가 쭉 메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것은요. 사용 환경 설정만 지금 우리 했죠. 다른 것은 특별히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고 괜히 잘못 손대면 귀찮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 환경 설정만 하시고 나아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기본 화면에 왔죠.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용 환경 설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